타이머를 마쳤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. 오늘부터 강좌를 해볼 건데 그런데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시간이 그냥 쭉쭉 밀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리고 타이머에 맞춰서 한 10분? 10분 정도 계속 이렇게 잘라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 이 강좌의 이름은 어드밴스 아마추어 강좌에요. 제가 2012년까지 제 작업실에서 운영했던 강좌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뭐 공인되거나 뭐 이런 강좌는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하던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사진을 그만둔 지가 꽤 오래됐어요. 한 7년? 7년 정도 이제 전에 사진을 그만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돈을 받고 하던 강좌였는데 이걸 이제 공짜로 공짜로 풀어놓는 그런 식으로 좀 가져보려고 해요. 자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영상에 나오면 어지간하면은 이제 그 충격적인 좀 쇼크가 담겨있는 그런 막말 뭐 이런 강한 어휘를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데 이 강좌에서는 좀 쓰게 될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6개월 1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 강좌가 16시간 그러니까 8번씩 2시간씩 8번 끊어서 하던 강좌여 가지고 강좌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와서 팍 박히는 그런 어휘를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보시다가 아 이 녀석 막말하네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네요. 자 그런 게 있고 이번 강좌는 8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오늘은 첫 시간이고 이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. 강좌를 듣기 전에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 그리고 강좌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미리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프레이밍이라는 시간이에요. 프레이밍이 뭐냐면은 이 화면이 있죠. 카메라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화면이 딱 있잖아요. 이 네모난 거. 이 안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채울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프레이밍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노출. 화면에 밝고 어두운 정도. 그리고 원래 네 번째 시간은 조명에 관한 거. 뭐 스피드라이트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뭐 리플로를 좀 봐가지고 동영상을 원하시면은 동영상 쪽으로 이제 뭐 라이팅 같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시대가 와버렸으니까 라이팅에 대해서는 뭐 원하시면 라이팅 가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라이팅 말고 딴 걸로 대체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은 인물 사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인물 사진 실전편 그리고 풍경 사진 실전편 정물 사진 실전편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토샵이라든가 후 처리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. 자 저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외우고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다 외우고 있기는 한데 순서는 헷갈려요.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순서 보고 있는 거예요. 아 저는 이제 딸기 케이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죠. 사람들이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왜 딸기 케이크예요? 제가 원래 이 인터넷에 대비를 어디서 했냐면은 DC Inside 셀프 갤러리에서 했었어요. 그러니까 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익명의 대중들이 저를 보면서 뭐 그따위로 생겼냐? 막 그런 리플들을 막 달아요. 그러기에 이제 그 활동할 때 사용하던 이름이 딸기 케이크였어요. 아 일단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. 그때 이제 그 첫 번째로 그 이름을 썼던 이유가 그거예요. 좀 귀엽게 봐주세요. 생긴 게 좀 그렇게 막 귀엽지 않다 보니까 좀 애교스럽게 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넘겨주십사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거였어요. 캐릭터인 거죠. 거기 올라가는 거는 제 본체가 아니고 딸기 케이크가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욕을 하잖아요. 그럼 딸기 케이크 저 나쁜 새끼 딸기 케이크 개새끼 그러면 제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딸기 케이크가 욕을 먹어주는 거예요. 그럼 저는 이렇게 막 옆으로 가서 그렇지 그 자식이 아주 나쁜 놈이지. 그렇게 저 대신에 대리인을 내세우는 그런 캐릭터가 딸기 케이크였는데 그게 이제 20년이 넘어버리니까 그냥 제 이름 같아져 버렸어요. 그래서 제 본명은 딸기 케이크고 닉네임은 딸기 케이크가 된 거예요. 딸기 케이크로 이제 유명해지게 된 게 아마 이 카메라라든가 장비 리뷰를 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사진을 시작하고 한 2년? 2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제 제가 스스로 유명하다고 느껴버리게 된 거니까 굉장히 일질감치 유명해져 버렸어요. 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은 이제 혼자서 좋아하게 되는 거지. 야 나도 유명하다.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에 답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진이라든가 글을 올리면 이제 리플이 달리는 거예요. 야 사진 요따위로 찍으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. 야 그거 그거 의외로 그때 좀 충격이 컸었어요. 사진이 이 모양으로 찍으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. 그때부터 이제 그 사진을 되게 열심히 찍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 한번 나중에 내가 사진을 잘 찍게 돼도 당신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악에 맞춰서 악에 맞추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열심히 그때부터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악플 때문에 사진을 열심히 찍게 됐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되게 재밌죠. 그런데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풀어놓자면 제 성격이 좀 그래요. 뒤끝이 없어요. 뒤만 있고 끝이 없어요. 영혼이 가요. 복수를 해야 돼요. 저는 누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해코지를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겪고 나면 복수를 합니다. 그게 10년이 걸릴건 20년이 걸릴건 크게 개의치 않아요. 그래서 리뷰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저한테 욕을 한 대중들에게 욕을 해봤자 그 사람들이 뭐 영향이 있나요? 없죠. 그렇죠. 제가 욕을 해도 영향은 없어요. 그래서 리뷰를 해가지고 욕을 했던 사람들 주머니를 털자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된 리뷰를 하거나 그랬던 적은 왜 이렇게 말을 더듬죠?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리뷰를 했던 적은 없어요. 그냥 그런 이유도 있었던 거죠. 복수의 성격으로 리뷰를 했다? 아주 이상하네. 꼭 그것만은 아닌데 말이죠.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 악플을 다셨던 분들 중에서도 저 때문에 물건을 사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낚이신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상품 리뷰를 하거나 그러면은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. 자 그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봐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진 특히 지금의 어떤 사진 문화에는 여러가지 영향을 끼쳤는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. 이거는 이제 알파 900 소니의 알파 900이라는 카메라인데 별명이 있어요. 별명이 구박이에요. 카메라에 별명을 지어주는 걸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그게 한 20년도 더 됐죠? 20년 가까이 됐나? 동생이 후지필름에 S2 프로라는 카메라가 있었어요. 그걸 사가지고 저를 이렇게 딱 찍어주는데 이 앞쪽에 후지필름 S2 프로라는 이름이 딱 적혀있는 거예요. 그걸 딱 보고 있는데 카메라에 왜 52%라고 적혀있지? S라는 글자가 O자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카메라의 별명이 52%예요.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은 분들이 S2 프로로 52%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카메라마다 별명을 지어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를 따라가지고 지어진 별명들이 요즘까지 계속 이어져 있죠. 뭐 그런 적이 있었고 저도 이제 유행어가 있어요. 제가 만든 유행어 중에서 제일 크게 히트를 쳤던 게 착한 가격, 가격이 착하다.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유행어였어요. 착한 가격을 제가 만든 건데 근데 한 1년인가 2년쯤 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착한 가격이 정말 표준어가 됐어요.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. 제 유행어가 표준어가 되니까 그것도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. 어쨌든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이제 계속해서 사진을 하다가 결국엔 사진을 그만두게 된 거죠. 해볼만한 거 다 해보고 가볼만한 데 다 가보고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별로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허하더라고요.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가볼 데도 없고 찍을 것도 없고 그냥 뭐 해외를 나간다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 찍게 될 것들이 국내에서 촬영하게 되는 뭐 그런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. 뭐 좀 배경이 좀 신기할 수가 있겠죠. 낯선 곳이니까. 뭐 그럴 수는 있어도 사진 어떤 기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뀌질 않으니까 여기가 한계인가? 그런 생각이 들다가 카메라들이 동영상을 지원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동영상으로 넘어와서 지금은 영상 감독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영상 찍는다는 얘기예요. 뭐 그렇습니다. 아 몇 분이나 지났나? 지금 10분 지났군요. 10분. 그래서 제 소개만 알았어. 너무 짧다 10분. 제 소개만 한 6분, 7분? 그 정도 한 것 같죠?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소개를 저에게 해주시는 시간이에요. 제가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야 이 강의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기초적으로 작가라는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남한테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? 나는 무엇인가? 내가 원하는 건 뭔가?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좀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이 에피소드의 과제는 자기소개입니다. 자기소개를 잘 하는 사람들은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죠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필승!